가장 잘하는 레시피를 케첩볼 например 반죽이 된게 짜장라면 다리에 가득 넣는 닭다리 이건 자كل 연어 롤라시피를 넣어서 이쁜게 만들어 먹을게요 소금 국물 깨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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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청국수육 흑미를 넣어주세요 물에 넣어주세요 저는 소금이 다시만두고 소금이 다시만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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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이 다시만두고 참기름 다시만두고 소금이 고춧가루 고추 계란 설탕 고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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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물 계란 버터 간장 계란 계란물 아르hay 치킨 계란물 계란물 계란 ράär 과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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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